안녕하십니까?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학생이 등교한 학교 직원과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. 강릉시와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그제와 어제 이틀에 걸쳐 관동중학교 1, 2학년생과 교직원 등 487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. 또 이 학생이 다니는 학원 원생들과 강사에 대한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. 해당 학교는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